서정한 후 아! 방해하지 마! 앗 뜨! 아이씨! 어 펜 관아가 더 무료하겠구나 갑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글쓰 우측으로 다 오네요 우측으로 다 와요 어이 상대 로드호그는 없고 디바 자리아 매크리 혼자 왼쪽에서 반피 혼자 놀고 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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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풀피 제니아타 다운 갑시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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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다운 디바 궁 디바 궁 없어요 오케 나이스 트레이스 다운 매크리 통강 없고 매크리 개피 저 죽겠네요 죽었어요 제니아타 루시우 거점 안에 있어요 어이 매크리도 거점 안에 있네요 어이구 참새 떨어졌다 디바 궁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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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콜이 무거워 나이스 아 잘 맞지 동기나 채워야지 디바 로봇 탔어요? 와 쏘는거 봐 합시다 왜 안 쏘냐? 아 왜 끝까지 안 쏘냐?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트레이스 왼쪽 아이고 아이고 다음라운드 가죠 가까워라 아유 오늘도 테스트 할겁니다 아프리카 지원방송 패스트 패스트 해야죠 아까 방을 켰는데 안 켜졌어 아예 아예 안 켜졌어 왜 안 켜졌을까 상대 왼쪽 정면으로 다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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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프다 맥컬이 너무 잘 쓴다 아이고 저 정도쯤이야 무빙으로 트레이서 노금 트레이서 노금 트레이서 노금 트레이서 노금 제나타 반피 오케 다운 오른쪽으로 디바 오케이 디바 로봇 다운 오케이 디바 다운 모드 발사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트레이서 D 트레이서 오른쪽 길 디바 반피 맥크리 왼쪽 길 저 맥크리 따로 가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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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100% 안되냐 왜 99%냐 아 왜 100% 안될 아 나도 마지막 궁 쓰고 터뜨릴라고 했네 프로비엄만 하는거 별로 생망장 다시보기 얘 안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 한들 올리고 있어가지고 딱히 다시보기 파 화질이 좀 구려가지고 그리고 다시 보기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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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actv 샨 크네소 샨 오케이 맥크리 다운 루슈 디바 다운 맥크리 우측 저 트레이서도 있어요 트레이서도 있어요 트레이서 완전히 뒤로 돌아가요 트레이서 완전히 뒤로 돌아가요 디바 로봇 빠졌어요 트레이서 거점 트레이서 개피 여캥 빠졌어요 맥크리 우측 맥크리 우측 맥크리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빠졌어요 초월초월 나이스 패승승승각 패승승승각 각 나왔나요 이거 패승승승 오늘 일단 제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어 큐 잡히는 것도 약간 극혐이라서 1승만 딱 찍어놓고 가면 될 것 같애 1승만 찍어놓고 딱 가면 돼 점수 70점대까지 떨어지면 솔직히 안 돼 음 79점에서 80점 올라오게 좀 극혐이거든요 한번 올라오면 80점 대 유지는 할만한데 이렇게 연패 할때는 끊어줘야지 70점 대 떨어지면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정면 정면 트레이서 들어왔구요 저희 리퍼님 죽었어요 자리아 반피 트레이서 자리아 계피 와아 너무 아프잖아 자리야 아 석양 맞으면 죽는다 와아 뭐야 타자마자 부셔졌어 망했다 인증됐다 디바 왼쪽 디바 거점 디바 거점 트레이서 트레이서 쿵 조심 오케이 나이스 81점 아예 81점까지 떨어졌어 연패를 했어 지금 이 타이밍이다 엣지 타이밍 제나타 다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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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디바 디바 로봇 빠졌어요 다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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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맥크리 맥크리 울베이 있는데 맥크리 있어요 맥크리 다운 로봇 없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에 트레이서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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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다 석양 정면 아직 안 쏨 왼쪽 조신 왼쪽 조신 도대체 몇 귀를 순환하는거 비트 비트 아 왜 딱 98% 제나타 개피 제나타 다운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개피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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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트레이서 다운 오케이 자리야 다운 맥크리 다운 저거 저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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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트레이서 다운 아이고야 힘들다 오랜만에 빠껴마니까 힘드네 아 아 저 말하시는건가 제 목소리는 크게 들을거 같은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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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인데 어 제가 좀 목소리가 마이스가 작아졌다 커졌다 아 저 예 솔저의 목소리가 막 개미 목소리 됐다가 갑자기 막 엄청 커졌다 아 엄청 커지는거 아니야 보통 목소리 됐다 그럼 솔저가 막 뛰어다니면서 다리에 피하다가 다리한테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리야 하고 그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렸어요 흐허헣 잘하는 잘 쓰는 맵만 잘써 못 쓰는 맵 더럽게 못써요 로드오브 나왔습니다 상대 메크리 다운 디바없이 로드오브 뽑았네요 죽을 소냐 송하나 76 송하나 76 작전을 시작한다 헤드뾰뾰뾰뾰뾰 소리 들려 로드호그다운 매크리 개피 빠졌어요 매크리 빠짐 매크리 뒤로 돌려놔 말았어여 매크리 뒤로 도내요 매크리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냥 저기서 잘랐네요 로드호그 돌아감 매크리는 저기서 딜하고 제냐뾰뾰 리퍼 피자 나왔어요 자리아 다운 오른쪽으로 매크리 매크리 자르러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크리 다운 매크리 다운 공급기 거의 준비됐어 어 디바 나왔어요 로드호그 빠졌네요 어 디바 나왔어요 로드호그 빠졌네요 디바 뒤로 넘어갈려 안 들었네요 형님 오른쪽으로 나와요 오른쪽으로 나와요 아 자리 잘못 잡았다 석양 우측 딥 안쌌어요 석양 석양 빠짐 오케이 매크리 뺐어요 어이구 쟤나타 개피 쟤나타 개피 쟤나타 개피 아 매크리 석양 또 또 또 또 오케이 나이스다 아 저거 저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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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늘 이판이 막판입니다 막판이에요 아프리카는 잠시 실험한다고 땅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거고 음 이거 여기만 이것만 유튜브는 끌 거예요 이판하고 어차피 게임 할게는 아니라서 게임은 이판이 막판 나이스요. 수고해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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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끝! 지금 안 마지막! 저창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방송 Ooo size evaluate. 아프리카같은 경우는 테스트 할꺼에요. 아 아니다. 1시까지 합시다 100점 한 100등 안에 만들고 잘게요